이간혜입니다.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드디어 되었습니다. 9시부터 아주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며 59만 8천원인가요? 시초가가 시작되어서 현재 가격이 52,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모두들 잘 매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총 11주를 가족들이 받아가지고 4주를 남겨놓고 7주를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. 2주는 시초가에 바로 매도를 했고 나머지 주들은 최저가에도 매도를 하고 중간에도 매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들 주수는 인증서를 더 가서 로그인하고 타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가지고 뭐 그래서 총 7주 매도를 해서 수익이 한 158만원인가 158천원인가 150여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. 물론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최고가인 59만원대에 못 팔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매우 가슴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단독 만원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감사하고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즐겁게 돈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이렇게 쓰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59만원에 팔 수 있는 걸 예를 들어 45만원에 팔았다. 그래서 뭐 14만원을 내가 수익을 못 챙겼다. 그래도 어쨌든 45만원에 판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모가가 30만원이었기 때문에 15만원에 수익이 났죠.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 뭐 불황에 15만원이라는 수익이 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로 공모주 청약이나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나머지 4주는 계속 가볼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MSCI 지수의 편입이 된다든지 하는 이슈 때문에 더 이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현재 기간은 계속 오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바람에 현재 가격이 시초가에서부터 쭉 밀려 내려왔지만 기간은 계속 매수를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내주는 그냥 없는 셈치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가볼 생각입니다. 어쨌든 뭐 오늘 시초가에 파신 분들 축하드리고 시초가 아니라도 최저가에 파신 분들이라도 공모가 보다는 60%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하셔서 한 주라도 배정을 받으신 분들은 뭐 오늘 국민 파티, 국민 잔치의 날이 되겠습니다. 소고기를 구워 드시든 뭐 저희는 오늘 점심때 기념으로 닭칼국수를 시켜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수익, 조금이라도 나는 수익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소소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게 투자하는 보람 또는 투자의 목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더불어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수익을 또 좋은 뜻에 나누어 쓰신다면 그것 또한 뜻깊은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상으로 LG 에너지 엔소 상장일 첫날의 매도 썰을 후기를 남겨봅니다.